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자인코리아장행닷컴, 행정사사무소의 장만희 행정사입니다. 제가 12월 31일, 12월 31일, 그리고 6일과 1월 7일 날 강의를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총 24시간 강의를 했고, 그래서 그런지 목이 아직 회복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조금, 이전보다 청량감이 없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또 날씨가 상당히 추워가지고 코가 약간 맹맹한 느낌이 있는데, 그 부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외국인 정책, 이민 정책의 현 주소를 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제목은 거꾸로 가는 거주, F2 비자의 정책에 관련돼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F299 비자, 거주 비자 중에 장기 거주 비자가 있고요. 그 배우자가 F112라는 비자가 있는데, 자, 어떤 게 문제가 되느냐? 가족의 생일별로 만드는, 가족을 생일별로 만드는, 한국의 이민 정책의 민낯이다. 가족이 같이 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현실일, 오늘 단적인 부분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정말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일해서 만든 거주 F2 비자가, 이게 이전에 가지고 있던 비자보다 더 가족과의 화합을 깨뜨리고 있다. 깨뜨리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더 오래 일하기 위해서 거주 비자로 변경한 상태인데, 최근에 출입국에서는 왜, 왜, 가족들을 본국으로 보내려고만 할까? 이게 대한민국에서 원하는 외국인 정책이고, 이게 외국인 정책인가요? 가족과의 생일별 정책이 아니고요? 어떤 것인지 좀 궁금하시죠? 제가 왜 민낯이라는 표현까지 썼냐면, 왜 한국에서 오래 살고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가족들을 헤어지게 만드는가? 아마 이 강의를 듣는 아마 기자분들이 연락이 좀 올 것 같고요. 여기에 관련돼서 더 자세한 사항들을 제가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고 싶은 거는, 자, 한국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 외국인들에게는 한국에서 그동안 고생했기 때문에 한국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서 한국어도 높이고 소득도 높여서 조금 더 잘 살 수 있는, 가족을 초청해서 잘 살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자, 그게 국민과의 사회의 통화뿐만 아니고, 또 같이 사는 대한민국의 외국인 정책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렇다면 왜 제가 이렇게 화가 났느냐? 자, E-7-4 비자를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K.274 같은 경우도 똑같죠. E-9 비자에서 엄청나게 어려운 조건으로 K.274, E-7-4 비자를 받습니다. 첫 번째는 4년 이상 E-9 비자로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 1년 이상 현재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어야 돼요. 자, 세 번째, 전년도, 전전년도 소득이 평균이, 2년 평균 소득이 2,500만 원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자, 네 번째로, 연봉 계약서를 2년 연봉 계약서를 잡는데, 매년마다 2,600만 원이 넘어야 되죠? 굉장히 어렵죠? 자, 다섯 번째로, 자, 토픽 또는 사회통화 프로그램, 사회통화 프로그램 2단계 정도의 한국어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토픽, 2년 평균 연봉이 50점, 토픽 2급 이상이 되어야 50점, 그 다음에 이제 추천서, 사장님의 추천서, 추천서 50점 해서 기본적으로 150점을 가져간 상태에서 남은 50점을 채우는 정책들로 해서 겨우겨우 274, 이게 K포인트 274가 이런 거고요. 이전에는 52점, 72점 시스템을 했을 때 정말로 외국인 근로자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274 받기, 다만 K포인트 274 하면서 조금 더 와라든 정책 때문에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자, 274 비자 근로자가 대한민국에서 조금 더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274 비자는 현재 회사, 현재 회사 이외에는 이전 다른 근무자 변경이 허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최소한 내가 거주 비자 정도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2020년 12월 1일부터 E7-4 비자 근로자가 이전에 다른 F2가 있었어요. F2-7이라고 변경을 못하게끔 만들어놨고요. 또 이전에 E9 비자가 F2-6라는 비자로 변경했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19년 10월 1일부터 폐지가 됐죠. 폐지가 돼서 지금 E9 비자 근로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은 E7-4 비자가 가는 방법. 그리고 정말로 E7-4 비자도 받기도 어려운데 열심히 일해서 F2-9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5년을 거주해야 되는 조건. 어떤 비자로? E7-4 비자. 물론 다른 비자도 있습니다만 E7-4 비자로 포커스를 맞춰서 보내드릴게요. 또 사회통화 프로그램은 이전에는 토픽 2급이었는데 사회통화 프로그램 4단계로 통일화됐고요. 자산은 이제 1500만 원이 됩니다. 자 6개월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소득은 전년도 월 최저임금 최저임금의 18배의 소득을 맞춰야 됩니다. 이게 이제 제가 대충 볼 때 3,400 정도의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계산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요건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5년이라는 거는 E7-4 비자 원래는 D1, D5부터 D9, E1부터 E7, 1, 2, 3, 4 이 비자 아닌데 E7-4 비자 같은 경우는 E7-4밖에 안 되잖아요. E9 비자 근로자에서 왔었기 때문에 그 기간으로 5년을 채워서 이렇게 본인이 이제 제조업이면 제조업에서 일하면 다른 일을 할 수 있고 근무자 변경이 어느 정도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E7-4 비자를 E9 비자 근로자가 받고 싶어하는 거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회사가 이전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화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화합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이 결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4년 중에 한 달 갔다 오고 그 다음에 결혼하고 아이가 출산하는 것도 진짜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결국은 E7-4 비자를 받게 되면 가족을 F3 비자로 초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자 모든 대한민국에 있는 외국인들은 조금 더 나은 비자를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E9 비자에서 E7-4 비자를 받아서 F3-1 비자로 이제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 배우자하고 자녀를 초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생활하다가 E7-4 비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유일하게 병행할 수 있는 고주 비자가 F2-9 비자인데 여기만큼 어렵습니다. 근데 문제는 첫 번째로 출입국에서 해석을 정말로 잘못해줘서 가족이 한국에 있든 없든 상관없이 처음에 여기 자산에 대한 요건이 1,500만 원 그리고 전 소득에 대한 거가 전년도 월 최저임금의 예를 들을 때 3,4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있으면 이제 이 혼자를 F2-9 비자로 변경해 주는데 근데 이게 가족이 같이 F2-9 비자로 변경하려면 미성년 자녀를 제외하고 배우자도 5년을 한국에 체리하고 있어야 되고요. 사회통합 프로그램도 4단계를 이수해야 되고 자 남편이 일하기 때문에 자산이 3,000만 원이 만 원이 6개월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 소득은 얼마냐? 자 지혜의 나이전돈도 국민 총소득의 1.5백이기 때문에 자 4,250만 원에 1.5 되면은 한 번 6,700가가 되나요? 네 한 6,500 대략적으로 적습니다. 네 이게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계산은 나중에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나는 배우자를 F2-99은 또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F2-99으로 비자로 변경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원래 F3 비자로 한국에 들어왔기 때문에 배우자를 그냥 나는 제가 F2-99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할 수 없는 비자 똑같아요. 왜? E-74하고 얘 배우자가 F3-1이고 F2-99의 비자의 배우자가 F1-12예요. 그냥 주체류자의 비자 코드군이 E 계열에서 F 계열로 바뀌었기 때문에 배우자가 F3에서 F1-12로 변경이 된 거예요. 특별하게 배우자의 요건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문제는 최근에 지침들을 일부 출입국에서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가 뭐냐면 E-74에서 F3로 초청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F2-99으로 비자 변경한 다음에 배우자를 관할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의 사증과에서 F1-12로 변경합니다. 그런데 F1-12로 배우자를 초청하는 그 요건이 뭐냐면 첫 번째 배우자가 5년 한국에 있어야 된다. 또 배우자를 F2-99으로 하려면 TNI 1.5배 소득이 돼야 된다. 그다음에 자산요건도 1,500만 원이 아니고 3천만 원에 대한 요건을 가지고 돼야 되고 그다음에 배우자도 사회통합 프로그램 4단계를 이수해야 된다. 자, 들어온 지 이번에 들어왔어요. F1-12로 자녀들이랑 같이 들어왔는데 언제 5년을 맞춥니까? 이거는 거의 불가능하죠. 그리고 소득 요건이 이제 제 혼자 신청할 때는 F2-99이기 때문에 자, 월 최대 임금의 예를 들면 3,450만 원 정도 된다. 야, 이것들 맞췄는데 지금 배우자를 초청해야 되는 그 요건이 얼마라고요? 야, 아내 초청하는 게 저는 또 소득이 6,500만 원이어야 된답니다. 그런데 저는 포기할래요. 자산요건이 1,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늘어야 된답니다. 또 아내가 한국에 들어온 적이 없고 사회통합 4단계는 아직까지 해외에서는 사회통합을 배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배우자가 한국에 들어오면 사회통합 프로그램 4단계를 해야 되는데 지금 F1-12로 있는 사람이면 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하게 되면 출입국에서는 어떻게 한다? F1-12를 줘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F1-12의 연장요건 때문에 화가 나는 겁니다. 자, 이 요건을 못 맞췄기 때문에 나중에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F2-99 비자 변경할 수 있겠죠. 아내가 당연히 엄청 좋죠. 그런데 연장요건에 어떤 거냐면 자, 이 요건을 못 맞추면 1년을 줄게 연장을 할 수 있게끔 바꿔줄게요. 어 그런데 또 1년 처음에 1년을 주고 다음에 연장을 하게 됐어요. 6개월 연장을 해줘야 되는데 연장을 했는데 어? 아직까지도 못 맞춰요? 그런 경우는 출국하세요. 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E-74에서 열심히 준비해서 F2-99으로 비자를 변경했잖아요. 그리고 국내에 만약에 배우자를 초청했으면 F3-1 비자로 있을 거고 국내에서 E-74 비자 근로자가 F2-99 비자로 변경했으면 배우자는 F3-1에서 F1-12로 변경을 하는 거잖아요. 또는 해외에 있는 배우자를 내가 F2-99 비자 변경하고 초청을 할 때 F1-12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배우자하고 미성년 자녀를 한국으로 초청을 했더니 처음에 1년을 줍니다. 그 다음에 1년 안에 이거를 조건을 다 맞추라는 거죠. 절대 불가능하죠. 그래서 6개월을 더 연장을 시켜줬어요. 배우자가 5년이 지날 수가 있나요? 소득 조건을 남편이 갑자기 6,500만 원을 벌 수 있나요? 자산요건 3,000만 원을 맞출 수 있나요? 들어온 지 1년밖에 안 되는 배우자가 사회통화 프로그램 4단계를 맞출 수 있을까요? 결국은 1년 6개월을 주고 연장이 불어되니 나가세요라고 쌩이별을 시켜버린 겁니다. 세상에 이런 비자가 어딨어요? 가족들을 들어오게 해놓고 그냥 보내잖아요. 주 최류자의 최류자격을 연장을 해야 되는 조건이 충족을 못한 경우에 1년 또는 6개월 정도 줘가지고 가족들이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 거는 오케이 나는 인정. 그런데 지금 이게 배우자하고 미성년 자녀에 관련돼서 연장하는 요건을 들어온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사회통화 프로그램 4단계를 끝내라 들어온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5년을 충족해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원래는 F299 비자 근로자가 F112로 자기 배우자를 초청하든 국내 F31 비자에서 F112로 변경을 하든 F112 비자는 F299 비자의 배우자에 그냥 따라서 가기 때문에 1년 또는 2년 계속 이렇게 연장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F299 비자 근로자가 열심히 노력하고 또 배우자가 한국에서 체류한 지 5년이 되고 사회통화 프로그램 4단계 생겨서 F299으로 비자를 변경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면 이 비자가 이렇게 변경할 수 있게끔 기회를 줘야지 이 짧은 기간 안에 아내가 한국에 1년 반을 처리하고 있는데 5년의 체류 자격을 맞춰라 소득 여건이 남편이 지금 3,400만 원인데 1년 반 안에 지혜나 1.5배 소득을 만들어라 또 자산 요건이 1,500만 원에서 3,000만 원 그리고 6개월 동안 유지해라 그리고 아내가 들어온 지 한국에 1년 6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사회통화 프로그램 4단계를 이수해라 이 중에서 1년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이 조건을 다 충격하지 못하면 연장이 불허되고 아내를 쫓아보내는 상황이 된다 세상에 이런 외국인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답니다 그것도 출입국 외국인 청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이고 아내에게 2년짜리 비자를 줬어요 F299 소득이 많거든요 아내에게 F112로 2년을 줬는데 갑자기 지나서 우리가 잘못 줬다 준지가 지금 상당히 지났는데 아 6개월만 줘야 되는데 우리가 2년을 줬다 그러면 6개월 받고 나면 무슨 일이 생기죠 이제 이 가족은 생이별이 되게 생겼어요 생이별 세상에 이런 비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러면서 외국인 친화정책 또 유학생을 2027년도까지 30만명을 만들고 E9 비자 근로자를 올해 16만 5천명 만들고 만들면 뭐합니까 E7-4 비자로 K포인트 274로 비자를 변경을 하고 E7-234 비자가 유일하게 숨질 수 있는 비자가 무슨 비자라고요 F299인데 결국은 결혼하고 나서 자 이 모든 요건을 배우자가 맞추지 못하면 생이별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결국은 대한민국의 출입국에서는 자 E7-234 비자 가지고 있는 사람은 F299로 비자를 변경하는 것은 가능한데 배우자 미성년 자녀 아예 결혼하지 마라 배우자 미성년 자녀를 본국을 보낼 준비를 해라 그렇게 아예 시한폭탄 같은 생활을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대한민국의 외국인 체류 숫자가 2019년도 260만명에서 올해 2024년도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외국인이 체류하고 있는 숫자가 많아질 거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외국인이 한국에 체류하게 될 거고 지금 올해 대한민국의 현실은 다문화 국가가 되는 상황이고 제4차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이 2023년도 12월 28일 날 발표가 됐습니다 제4차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이 2023년부터 2027년도까지 생기게 됐는데 이 기간에 결국은 F299 어렵게 받은 근로자의 외국인 배우자가 1년 6개월이 지나면 가족들과 생이별을 하게 되는 이런 현실이 현재 대한민국의 외국인 정책입니다 이렇게 크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없는 거를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특혜를 달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어려운 비자로 변경을 했잖아요 그래서 가족을 초청하거나 아니면 가족의 비자를 F112 비자로 변경한 거잖아요 가족이 일할 수 있는 비자로 변경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1년 반 있다가 당연히 5년이 안 되죠 사회통화 프로그램을 어느 누가 들어온 지 1년 반 만에 사회통화 프로그램 4단계로 이수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나가라고 합니까 이게 어떻게 외국인 정책이에요 외국인 피눈물 정책이지 가족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같이 거주하고 정주하는 여건을 만들지 못하면 그 사람들이 결국은 한국에서 홀로 홀아비로 늙고 힘없어지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야 정말 대한민국의 정책이 이렇게 저는 무심한지를 몰랐네요 출입국 관서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고 1년 반 있다가 열심히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의 배우자를 다시 본국으로 보내게 된다면 연장이 안 된다고 이 1년 반 동안에 5년을 한국에 체류하지 못했다고 그리고 이 1년 반 동안에 사회통화 프로그램 4단계를 이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가족을 생이별 피눈물 나누 현장을 만드는 게 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에 무슨 워케이션 비자예요 뭐 무슨 첨단 기술 인력을 도입을 할 겁니까 대한민국의 첨단 기술 인력만 필요한 게 아니고요 F299 비자를 받은 E74 비자 근로자들도 필요하고요 그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고향에서 견뎌낸 F3 배우자 그리고 F112 배우자들도 얼마만큼 큰 힘을 줬는지를 모릅니다 자 대한민국의 이민 정책은 이로써 외국인 피눈물 정책이 되어버린 거죠 자 외국인 피눈물 정책 외국인 피눈물 피눈물 정책 이대로 보고만 있으면 정말 안 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배우자가 일할 수 없는 비자로 한국에 체리하고 있는데 사회통화 프로그램 4단계를 1년 반 안에 이수해라니요 F2R 비자의 배우자가 한국에 F1R로 오더라도 2년이라는 기간을 주고 그것도 사회통화 프로그램 2단계를 2년 이내에 하지 못하면 6개월씩 계속 연장을 해주잖아요 근데 F299의 배우자인 F112 비자는 1년 반 지나고 나서 가라 너네 고향으로 가라라는 거잖아요 세상에 이런 정책이 어딨어요 정말로 많은 기자분들 이분들 보고 한번 정책본부나 외국인 관서에 한번 문의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외국인 관서는 당연히 똑같겠죠 지침대로 따야 했다고 근데 그 지침 해석이 정말 맞는 거냐고요 외국인의 배우자를 고향으로 보내는 게 그게 외국인 정책이고 제 4차 외국인 정책에서 말하는 풍합 정책입니까 저는 과감히 묻고 싶고요 이 부분들에 대한 거는 정말 정책본부에 정말 문의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론상 저는 이걸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정말 큰 소리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현상을 받아들이고 있는 현재 F299 비자 근로자들의 배우자는 피눈물 납니다 정말 무심하네요 대한민국 저 같아도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싶지 않겠어요 정말 정말 이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외국인 정책의 미래는 없습니다 오늘 정말 힘이 빠져서 구독해달라는 얘기도 못하겠네요 하여튼 F299 비자 가지고 계신 근로자분들 또 F112 비자 가지고 계신 배우자분들 힘내세요 정말 이 부분들은 바뀌어야 될 정책이지 여러분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알겠죠? 올해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항상 싸우는 장앤닷컴 비자인 코리아의 장만익 행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